그 날에 대리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걸로 산에서 막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들어가고 해서 만들고 거의 2만명 뭐 노래? 여기 봐 그냥 사진 찍을 거니까 아니요 안녕 안녕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? 감사해요 뭐라고? 아들스 감사해요 내한테 왜 감사하는데? 솔직히 좀 감사해요 멀쩡하지는 추억을 만들어서 감사해요 언니는 하고 싶은 말 없어? 해봐 했어? 셋이래요 그러면 왕비 너무 부러워요 왕비가 부러워요 세상 어디를 가도 저 왕비처럼 할 사람 없다 왕비는 없어 엥ira 왕비는 없어